이재명을 또 칠려고 그래. 성남시 인수위에 신상진이 계속 이재명권을 까가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 문제가 아니라 뭐 성남FC부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재명을 칠게. 이대로 가면 이재명씨는 7월 중에 8월 전당대회 전에 소환이 되고 구속영장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이 짓거리를 저는 여전히 제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만 윤석열 쪽이 스타트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수박, 요즘 수박이라던가? 수박이민주당 애들? 개들이 했다고 봐요. 저는 개들이 스타트 걸었다고 봐요. 개들이 스타트를 거니까 윤석열 쪽에서 아이씨 지절도 떨어지는데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된 거지 먼저 칠 가능성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위험한데 잘못 쳤다가는. 근데 민주당 쪽하고 이렇게 내통해서 치면 좀 낫죠. 그랬을 거라고 봐. 그 민주당이 2판, 4판, 1시 특검 한 10개 때는 못할 건데. 그 정도로 민주당과 얘기가 안 되면 이재명을 잡아준다?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야당이고 진짜 야당 후보를 지키겠다고 마음 먹으면 윤석열이 죽일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 정도 쪽순이 갖고 있어. 근데 이재명을 죽이러 들어온다는 얘기는 민주당 다수하고 이미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사관을 쳐들어가서 뭐 정치보복수 대치,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당장 김건희 특검, 윤석열 특검 그거 만들라 그래서. 이게 지금 대책위원회가 필요 없어요. 특검 발의 한 10대께 확 발의해버리라고 지금. 그 정도 하면 이재명 못 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게 뻔하니까 이재명을 치는 거지. 현재로서는 이재명 구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전당대회 전에. 어차피 못 이기니까. 지금 그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을 이길 수 있으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못 이기니까 자꾸 못 나오게 맞고 저쪽에다가 잡아느라 해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선거 전략이 박용진, 강병원, 강웅식, 97그룹으로 해서 나이 많은 이재명 빠져 이러고 싶나 본데 이 세 명을 586의 왕초인 이인영이 불러서 너희 아그들 좀 나가라. 이재명이 얘네들이 정리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딱 운동권 조폭패거리들. 그러니까 586이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당은 운동권 조폭패거리 문화 없애야 되는데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운동권에도 나오니까 아니 586 왕초가 불러서 너희 나가 근데 이게 세대교체야? 586 왕초가 불러서 니네 나가. 이재명 지석 칼 꽂아. 이게 세대교체냐고 젊어봐야.